대한 성소공회는 오늘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후원으로 라오스에 성경 1,500여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기증식에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김종익 목사는 염산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라오스에 성경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성소공회 파이라냐 사하사와스 조의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라오스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성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성경 후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라오스 성소공회